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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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하나 큰게 있네 묵은 것과 함께 반찌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자잔 와 완벽해 아 와~~ 여기에는 아니 제자면 사유만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 와~~ 그렇네 다 마사고 사유물, 사유물, 그렇네 여기는 다시 돌아가자 다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다시 우리의 가게 근데 생각엔 문으로 딱구 이 사arnya 마사탕가루 하지만 얇게 크기, 일단은zy는 크기가 좀 더 크기 남편 진짜 많아 대박이다 야, 겁나 아냐 이거 먹을까? 이거 뭐야? 이니 아시나? 이니 아빠 스플루리미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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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플루리미초구마 다 나만이 아빠 스플루리미초 sung 도를? 스플루리미na 듣는 시간 사げ다 스플루 스플룦미초구 가동놈 가동놈 좋아 그리고 이거 뭐지? 이 살락살락 살락살락 이 또 아빠 붕꽝 붕꽝 알지 알지 잠부 아 귀여워 누나 treasures ripe 멋있마 이야 Aaa 맛있겠다 이니 나비나 이거 뭐야 तो 아빠 empljm 가람 가람 애가 지금 되게 조용하게 얘기 하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뭔 알아듣겠다 OK 예이 마카즈아 맛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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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뭐야 여기는 가보자 가보자 나만 따라와 스블락 와 스블락 사람 진짜 많아 여긴 또 뭐야 아 케밥 우레까 먹었어 케밥 먹었어 와 야 사람 비슷비슷한데 다 오 야 이거 줄인가 fountain 안ốc чики 어디에 resistゃ 피아노 잘 Aware König 친구네 여긴 responsibility 그리니 권Assam 네 이게 뭐지 centres koleLY 권나 고랭고랭 고랭고랭 레벨 2 레벨 2? 안돼 안돼 보자 레벨 1 어 야야야 사투하러 갔냐 브라파 스플루리부 여기 앉아서 다영매 여기 앉아서 먹는다 안녕 멋있겠다 아 이게 루루스구나 1 1 2 haut praisen 고랭고 요거 로 로 로 로 로 남 kidnapped 점맨 jail ... ... ... ... ... ... 일 concentration 2 5 하루 baby 우유 자동으로 오유 지금 우리 이렇게 학교 한국 네 감사합니다 하늘이 나 뱀 하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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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늘이 와 저희도 아, 너무 좋지? 아까 말해, 여기 너무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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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맑아 너무 맑아 하지만, 너무 좋지? 여기가 잎아와 근데 진짜, 제가 바다에서 방문을 안전하고 진짜 안전하고 지금 이미 1번 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는 우리의 시간을 다시 돌아가고 하지만, 아직도 안전하고 와깐들루 우리는 진짜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어 왜냐면 왕단을 먹어야 되거든 아시난도 먹고 이거 먹고 우리 집에서 콜라를 안 먹고 예스테따라 왕닭 얘들아 야 양념하면 안 된다 큰 구식해고 너 한입 먹었는데 그렇게 없어왔어? 아 서한방 네놈 스칼리보다 습땅한 와우 짜라나 왕닭 와우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레펠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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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생겼는데 어? 맛있네요 남편 진짜 맛있네 만두같다 만두 고기같다 미쳤다 맛있겠는데? 음 음 만두야? 음 맛있어? 근데 이거 맵다 이게 레벨사토야? 고짠데 레벨사토인데 왜 좀 맵지? 레벨사토인데 왜 좀 맵지? 아 이거 고짠 어머나 나 아직 못 먹을 것 같은데 음 쫄깃쫄깃하다 만두보다는 좀 쫄깃쫄깃한 떡 떡식감이야 그냥 떡같이 겉에는 튀긴 떡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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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좋아? 원래 짠 약간 로작같은데 오늘 먹은거 로작이랑 비슷해 아시난이라 그러는데 로작같아 음 비슷해 음 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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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어 살아떡 자 이거는 마니산이거든 아시난 마니산 아시난 아시난 로작이랑 되게 비슷해 근데 진짜 아쉽다 습다 음 오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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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favor 할 out deh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